유정복 인천시장이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사무국을 방문해 2025년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에이펙 사무총장과 만나 2025년 한국에서 개최할 정상회의를 인천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은 녹색기후기금 등 15개 국제기구가 있고 에이펙의 3대 목표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이펙 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과 제주, 대전, 경북,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할 경우 도시 브랜드 가치는 물론 약 523억 원의 직접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기초 반드시 트렌드 가 Spendam